되게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울적해질 만한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. 저도 운동하고 스파도 가고 자기 전에 오일을 온몸에 바른다든지 힐링하는 데 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라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팀 연습이 항상 있어요. 그래서 PT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항상 보강해서 하는 편이고요. 걷는 거, 자전거 타는 거, 뛰는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. 시간이 잠깐 생기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I actually enjoy a lot. Just sports where there's a game, a game involved, where there's a ball involved.